전의혈하구요? 아 이거 혈 이거 붙었어요 붙었죠 사고쟁이님 혜은님 노리고 있죠? 혜은님 혜은님 음...있죠 어센 이 셀베까지 받았어요 혜은님도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쏘테님 여기요 최후의 생존자 칭을 받고 있는 쏘테님인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서 사고쟁이님 노리고 있죠? 아프다고 봐야돼 사고쟁이님도 노리고 찔러갈때는 혜은님 아 이거 힐러 좀 찔러가는데 자 버티내요 버티나요 버티나요 혜은님 음 버티는데요 어센이구요 피로님 그렇지 이 핀포인드샷 이거 이거 누구한테 혜은님한테 지금 아 여기 앞에 아 과살 꽂혔구요 그러니까요 과살이 지금 꽂혔죠 아 버쳤어요 그래도 파울이구요 자 요기여기 인남님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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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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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렴청 정정댕 노리고요 춤잘추는 볼때님 돌 변신 거의 춤잘추는 볼때님 많이 노리기 때문에 생존에 추력하고 있어요 지금 돌 변신해가지고 조용히 다크님 왔죠 사막님 저하측에 여기여기여기 비쌤님 있구요 자 그렇죠 이게 피로님도 이구요 아 여기거님 자 일단 박가리 하는 분이구요 경 아 이 전삼걸쭙 님도 왔구요 아 여기가 말이면 어쩌 후밑쫌 쏘트라님 있구요 여기여기 팍홀전무님 누리고 있어 아 이거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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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티나요 버티나요 쌍물약 취급을 받고 있는 팍홀전무님인데 이거이거 버티겠죠 물약이 엄청 많은 분이에요 이쪽 이쪽 쪽조용히 다크님 찌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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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트라님 쏘트라님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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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기가 지금 에이시쿵님 왔구요 여기 스름총장님 부활하는거 같죠 쏘트라님 부활 들어갔죠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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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봐요 도발이에요 아이디 자체가 에멀티플레라 핑포인트샷 피로님한테 지금 날리는데 응 이쪽쪽쪽쪽 아 여기여기 이게 두터웠나요 역시 에 에 자 요거는 지금 전우열이 밀은 모양 여기여기 에이 이거 여기서 붙는데요 에이 여기 붙어져 붙어져 쏘트라님 있구요 최후의 생전자 칭월박홀님 쏘트라님 저 피로님 노리는데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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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껌쓰님 껌쓰님 있구요 에이시궁님 에이시궁님 에이 여기여 지금 자 팍홀전무님 있죠 쌍물약 칭월박홀님 타콜전무님 버티겠지요 에이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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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사님 공격 여기여기 지금 마법 공격 다 해가지고 머리에 지금 마법가루 같은게 잔뜩 끼어있어요 피사님 빠지네 빠지네 지금 검스님 노리면서 빠지는데요 이쪽 이쪽 자 인원자체는 지금 견우혈이 견우혈이 좀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활수습 일단 충분히 되겠고 대신 아유혈은 이제 부활이 빨리 돼야겠죠 지금 에이 역시 음 이게 지금 파콜 파콜 선택했네 아유혈 지금 부활이 약간 느리고 요즘 에 요거는 어차피 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여기여 여기여기여 좀 붙었죠 지금 또 자 이쪽 저기 그렇죠 여기 제대로 붙었는데 지금 어우여기여여기여여기 완전히 붙었어요 지금 사망님 있구요 빗샘님 피로님이죠 자 이분이 왔어요 피로가 피로가 온건데 자 여기서 소태님 노리죠 자 최후의 생존자라는 칭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생존력이 강한 위자인데 홍마술사 한번 노린대 아 이건 모비 변수에요 또 저거님 놓고 바까리하는 분인데 자 바까리 할때는 아무래도 응 모비 좀 인식하겠구 자 빗샘님 오겠구 자 소태님 타겟이 지금 안잡히는데 안잡히죠 나빛님 뭘 봐야니 공격이에요 공격이죠 이분은 자꾸 보게되는데 아 여기 파쿠 일단 영님하고 예 수렴총정님 소태님까지 네 에 에 에 에 감사람이 다 기초촌에 또 놓았고요 에헤헤 제가 생존력이 최하다 에 다시 또 지금 연속으로 두는거 같은데 0.2초 사이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연속으로 둔 기록 달성한거 같은데 제가 그죠? 이건 자랑할만 하죠 이렇게 빨리 눕기 쉽지 않아요 예 교전부터 써야죠 다시 교전부터 쩌 여기 아 이쪽에 랑토 님이 있구요 피로 님 인남 빛샤 님 노리고 쏘테 님이죠 헬까란거 같은데 있죠 쏘테 님, 누구 노리죠? 난초 겨울 님 노리고 아 여기 여기 피로 님 있구요 쏘테 님 노리 님인데 춤 잘 추는 불대 님 아 역시 지금 fr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누워있어요 사막 님, 예 누웠고 좀 두터운데요 견유혈 오나요? 오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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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죠 왔죠? 랑토 님 자 이거 지금 텔포 쪽에 지금 아이유혈 왔고 낙비, 낙비 님이 먼저 가나요? 음 지금 빠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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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고쟁이 님 안절부터 못하고 지금 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지금 하는거 같은데 빠져있고 빠져있고 오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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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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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님 있구요 자 지금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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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수렴 청정 지금 무적 상태로 지능 잡는 것 같은데 자 인원이 뒤쪽에도 있구요 사막 님 있고 아 여기 여기 지금 붓기 전이죠 피스 님 요로케 지금 무적 상태에서 자 무적이에요 무적 양쪽 다 혈망 무적인데 음 김콩떡 님 발음이 좀 어려운데 역시 꼼쓰 님이 있구요 에여기 태우 님 자 무적 풀렸어요 에몰바요 님이 지금 공격이죠 피로 님 노리고요 노렸어요 지금 에이 피로 님 완전 점사인데 빗샘 님 아 여기 점사죠 빗샘 님 피로 님 노리고요 자 무적이에요 무적 자 별명 뒤쪽에는 괘전이죠 지금 빗샘 님 사고쟁이 님 노리고 있구요 어쌤쌤 들어갔는데 아 이쪽에 에이 쭉 찌르는데요 사고쟁이 님 타겟 해제 김콩떡 님 어디론가 이동이에요 아 여기서 지금 누웠군요 자 테이크죠 민 님 껌쓴 빗샘 님 놀박이나 이쪽 이쪽 여기요 빗샘 이쪽으로 많이 빠졌죠 지금 쪼용해 다크 님 아 저거 님 바까리 바까리구요 에스턴 걸렸어요 지금 쪼용해 님 난초 겨울 사망님 노리고 소트는 아 이 보라가 됐죠 또 헬 헬 헬짜리 목체가 당겨졌는데 자 이거는 뭐 컨트롤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천재 지병과 같은 거 거기 때문에 여기 쭈 님 견우삼 걸칭을 받고 있는데 쭈입니다 춤 잘 추는 볼때는 굉장히 사실 많이 노리는데 저는 원 견우혈이 밀은 모양 아이혈이 밀렸구요 아 이게 뭐 아예 상관없는 건 아니고 컨트롤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고 에 키틀 에 감사하고 불쌍하다 이 얘기죠 에 불가항족적인 어떤 경우에 누워 있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부활이 안 될 때 이때 쓰라는 거예요 에 키틀 감사하고요 방향키 뭐 이거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요 어? 제자리 걸음하고 이렇게 제자리 걸음 하죠? 보시면 이게 웃겨요 모양 자체 앞에서 포대가 안 나요 마우스 마우스로 해야지 이게 바보 같잖아요 이렇게 하고 도는데 그죠? 어 이렇게 이게 바보지 응? 제자리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죠? 이게 모양이 안 나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가야지 뭔가 힘차 보이고요 하다보면 이게 타겟 다른 쪽 타겟 안 잡고 타겟 안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이게 어씨어씨 또 한 번 하다가 보라가 되는 거 쳐지고 그래서 보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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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죠 왔죠 왔어요 지금 비쌤님 뭘 봐요 님 있죠 자 쏘퇴님인데 에이 굉장히 지금 전진했어요 김콩땅 님 놀이고요 음 있죠 놀이고 빠졌고 놀이고 빠졌어요 지금 쏘퇴님도 어쌤 들어갔죠 어쌤 들어갔고 비쌤님 어쌤 상대 에이 서포트 타이어죠 난 난처 겨울님 자 여기 여기 쪼였어요 지금 머리에 동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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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쵸 지금 사막님도 저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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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에요 육사형님 놀이고 이쪽도 난처 겨울님 아 여기 여기 지금 형님 힐이에요 힐 힐 계속 힐인데 지금 어스 어스 아우스형 아니 파월이네 에이 베네드키션까지 지금 각종 스킬을 현란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형님 양손손을 번쩍 들고 에이 번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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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굉장히 빠르게 올리고 옆으로 쫙 피고요 자 고도의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힐러 자 쏘템 쏘템 여기 지금 에이 건립논리 이건 지금 박가리 차단 해보겠다는 거에요 지금 뭘 봐요 ac국립논리죠 멀티플레로 지금 쏘는데 쏘는데 여기 여기 있죠 후렴청정도 지금 사고쟁이님도 지금 노릴텐데 에이 노리고 있죠 지금 여기요 뭘 봐요 지금 노리고 찔렀어요 찔렀죠 지금 핀포히트 샷이고요 지금 생존기가 없어요 뭘 봐요 님도 애시군님도 없고 피새미스턴 걸렸죠 피새미스턴 걸렸죠 저게 자 지금은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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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봐요 피로님 타겟해졌죠 뭘 봐요 피새미스턴 네 지금 잡혔고 피로님 원장 떴는데 일단은 에이 저 에버미스킬 지금 날리고 있어요 핀포히트 쇼타임샷 임팩트샷 자 피로님 원장 떴고 톤에서 쇼타임샷 계속 앙똥님한테 날리고 있는데 날리고 있죠 이쪽에 여기서 여기서 시리즈빌레님 힐이죠 자 피새미스턴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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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를 누리나요 피새미스턴 휴란데 자 약간 빠져보고요 상급 사랑의 묘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뭔가 알 수 없는 기운이 온몸에 감도는 거 이거 이거죠 이거 그러나 애 누웠어요 쏘타님 민님 민님 앤시공님 좌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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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랑또님 노리고 있어요 이쪽 중앙쪽인데 랑또님 랑또님 에 소스텐님 자 탄자켓고 탄자켓고 매지션스프리 에 더블캐스팅까지 다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에이 당검 일단 사고쟁이님 노리고 지금 찔러가는데 에 피새미스턴 노리죠 언제까지 찌웠네요 에 피로님 천밀님 천밀님 응 저거 숨자락처럼 볼 때는 에 일단 돌 변신 그 다음에 빠지고 있어요 멀봐요 님 낙비님 노리죠 아 여기 있어 여기 음 멀봐요 님 노리구요 아 이거 2초 13첸스인데 멀티플레로우 지금 토레이도 샷까지 아 여기 토파즈 날라온거 같죠 어디선가 멀티플레로우 피오님 노리구 에 멀봐요 사고쟁이님 일단은 궁수견제 굉장히 좀 해주고 있어요 당검 여기 여기 체리즈블리 검순위구 부활이 빨리 돼야겠죠 지금 아이유현은 인원상 지금 약간은 견후보다는 좀 좁게 아 이게 부활이 빨리 돼야지 인원이 좀 좁은데다가 부활까지 느리면은 상당히 죽었기 때문에 에이 이거는 여기요 랑뚱님 여기요 랑뚱님 이건 또 밀릴모가 있네 지금 견후보다는 밀은 모양 응 왔죠 왔죠 지금 왔어요 자 그냥 뭐 이동할 리가 없죠 이 지금 고전직전인데 지금 자측자측 자측에 지금 형님 있구요 지금 콩뚱님이 지금 여기서 지금 뭔가 지금 다가서는데 깊숙이 다가서죠 김콩뚱님 깊숙이 뒤쪽에서는 못써요 이상한데 요기 왜 있죠 김콩뚱님 응 파팅무조구요 자 일단 에 여기요 응 피쌤님 피로님 놀이구요 피로님 일단은 주 화력 중에 한 분이죠 언라잉 떴구요 피쌤님 놀이구요 이쪽이쪽 이쪽이쪽 아 여기여기 자 수렴총장님 자 일단 뭐 자체 얼터 파월까지 지금 돼있죠 수렴총장님 자 거원님이 지금 바까리 하겠구요 이쪽 여기여기 양쪽 설파쪽 무릎까지 굽살 굽살 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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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지금 시리인데 여기여기 춤 잘 추는 불떼인데 또 당하셨는데 아 왜이렇게 노리죠 춤 잘 추는 불떼님을 인챈터 분인데 자 상대가 굉장히 견제하는 케익이에요 춤 잘 추는 불떼님 일단 피원님 에 NC공님 있구요 에 혜원님 여기 실로 노리고 있죠 파티무척상탠데 혜원님 에 집중공격 빠지는데 빠지 빠지 빠지구요 에 지금 고개가 기우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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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맞고 있어요 혜원님 자 버티죠 실로 버티고 버티고 버티고요 위기는 넘겼어요 혜원님도 민님 여기도 노리죠 피로님 노리고 있고 껌쓰님 껌님 노렸는데 쏘테님이죠 최후의 생존잔환을 칭호받고 있는 쏘테님 에 껌쓰님 노리고요 수렴 총재무가 새가 떴죠 지금 영님 쪽 인거 같은데요 여기요 잠깐 응 여기 이쪽 파도 해이론다니 이쪽에 자 646님인데요 혜원님 노리고 쭙님 기다리는 것 같아요 쭙님은 지금 지금 자 그죠 에 빗샘 누리고 기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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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시 딱 빗샘 내고 여기 지금 계속 누리고 자 부활도 왔죠 지금 아 그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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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부활은 지금 들어갔는데 결국 밀렸죠 견해를 미루는 거예요 말썸님 지원도 좀 해주셨던 분 같은데 근데 매니저들이고요 자 자 오늘은 지금 털보와 근육증 시청자 분들로 매니저가 채워져 있어요 어 어 어 어 어 어 미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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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가 오면 매니저님 뭐 내리고 어 미인분한테 줄 것 같다 어 어 글쎄 그렇게는 굳이 또 말하죠 어 미인분들이 보채면 아 정 또 보채면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그쵸 나 매니저 좀 오빠오빠 주세요 뭐 이렇게 계속 하고 뭐 잉잉 하면 아 이거 정말 고민되겠는데요 응응 그쵸 잉잉 막 이러면서 막 그거 있잖아 애교부리고 오빠오빠 난리 하고 하면 아 이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어 오나요 어 와 와요 와요 여기 여기 자 있죠 있죠 지금 이게 완파티 이 쌍일러 낀 완파티가 아니다 뭐 지금 이런 얘기인데 아무래도 교주원 파티로써 쌍일러 있는 파티하고 그렇지 않은 원일러 파티는 차이가 좀 굉장히 많이 나요 이 파티가 쉽게 안 무너지죠 투일러 파티가 에 차이가 굉장히 큰데 음 난초겨울님 여기서요 저 영림있고 아 이쪽 빠졌는데 뒤쪽 못가 에스럼청정님 멀바요님 자 준비하는 것 같은데 지인형 잡고 에 지금 공격 시작하는데 에 쏟다니 공격이죠 여기 인남님 놀이구요 아 참 잘 추는 불태님 자 일단은 또 누웠고 쏟다니 있구요 김콩쏭님이지 뭐 여긴 막 진짜 치고 가는데 자 쏟다니 이쪽은 에 에 페이크인데 페이크요 자 쏟다니 범식길 아 지금 새들이 막 떠요 에멀바요님 에 어쌤 들어갔구요 우측에 사고쟁이님 인남님 인남님 이쪽 이쪽 랑또님 노리죠 최주밸라님 힐인데 힐이죠 자 이쁜양곰님 낙비님 에 지금 부활한 것 같아요 에 우측에 자 돌변심 랑또님 피로님 피로님 에 비쌤님 부활 들어갔죠 비쌤님 비쌤님 계승도 아 노리네 노비요 쭙님 아 여기 굉장히 노리가 찔러가는데 쭙님 아 여기 지금 사고쟁이님 페이크요 자 쏟다니 에 천미라블른놀이구요 자 랑또니 필요없는 쭙님 이쪽 뭘 봐요 님 김콩떡님 누구를 노리죠 엘프인걸님을 노리나요 아닌데 김콩떡님 다시한번 춤 잘추러 볼테니 에 역시 노리네 파티무조겠지 지금은 이쪽 우측에 돌변심이 했구요 쭙 쭙 쭙 VI 시국님 놀이죠 자 랑또님이 누웠는데 부활이? 어떻게 어느정도 빠르게 지금 될지 입안에 좀 폭스로 다 축부를 사실 해야죠 힐러 글 부활에만 의존하기는 지금 상황이 열기 때문에 천미라블린 누워있고 랑또님 랑또님 계속 노리는데 난 죽여 몰바비님 노리고 뒤에 뒤에 여기 꼼있죠 낙비님 이구요 아 여기있어 또 이게 이렇게 보셨죠 제가 이게 어씨이 잡다가 지금 보라된거구요 쏘토템님 민님 노래고 축필호님 영님이 지금 텐같은데 영님 공격중이에요 예 맞죠 토네이 도션 날리고 있구요 피로님 뭘 봐요 님한테 음 저 부활은 지금 꽤 되는데요 빠르게 자 빠르게 되고 있고 아 여기서 좀 당했구요 자 ac 공물 자 아래쪽 양쪽 부활은 좀 빠르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어울렸는데 표정이요 혜연님 쏘토님 좌측좌측좌측 아 여기 쯔님 계속 놀이고 갔죠 자 아래쪽에 혜연님 영님 혜연님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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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리주빌링..에이..저기..역시 애영림까지.. 좀 밀린 모양이네요 견우연의 밀린 모양